봉커님 축구와 깔창 빼고 신이면 축구와의 변형이 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깔창이 빨면 깔창을 빼게 되면 깔창의 두께만큼 신발 내부 공간이 커지죠 깔창을 빼면 깔창을 두꺼운 걸로 바꾸면 신발 내부 공간이 그 두께만큼 부피를 차지하면서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축구와의 변형이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간 시간이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착화감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두꺼운 깔창이 있는 축구와를 신었는데 깔창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발이 마음대로 놀잖아요 공간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거에요